괜찮아. 위층에 산하가 놀이터 가자고 한 약속 안 지켜서 화나서 저래. 예. 이거는...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베란다로 옮기고 하면 이쪽에 침대 놓을 자리 생기겠다. 침대요? 엄마가 가야 되는데... 금방 혼났겠는데...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. 여사님이 구해다 주신대. 감사합니다, 아저씨. 치치는 아저씨가... 아빠 하면 좋겠어요. 그래? 네? 그럼 여기 있을 동안은 아빠 해. 진짜로요? 그래. 싫어! 아빠 아니야. 전염박차야. 네. 천천히 먹어도 돼. 얘 왜 왔어? 오빠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야? 혜준이 우리 집에 잠깐만 있을 거야. 아니야! 바보야, 너네 집 가. 나 엄마가 있다고. 우리 아빠 결혼 안 한다고. 얘랑 아줌마랑 같이 오는 거잖아. 나도 안다고. 다 안 넣어. 괜찮아. 먹어봐. 지효, 너 이거 아빠가 이거... 지효, 너 다 먹을 거야? 지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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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빠. 시식180 18 35 33 46 37 48 70